오늘 사진 가져오셨는데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좀 좋으셔서 가져오신가요? 볼륨이 있고 섞이는 펄이 이뻐 보여요 섞이는 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롱으로 파마를 들어가고 뿌리 쪽을 따로 파마를 들어갈게요 뿌리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드리는데 손질을 좀 잘하셨나요? 어려워하셨나요? 고소함도 좋으시고 저 알아요 물기주라 이런 것도 하시나요? 하긴 하는데 아직은 숙련 단계나 다 있거나 그러시면 최대한 손질을 안 하실 수 있게 핸드로만 드라이해서 나올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길이는 좋으시면 여기만 살짝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 같다고 다 얘기했는데 또 배송이 나와요 본점에서 직원으로 오셨을 때는요 아까 라아 큼시 큼사 샤니 청댄구다 하하 Feeling so high feeling so low feeling you'll never be good oh feeling so high feeling so low oh 不想给你唱coco因为太油腻 但想喝你苏拉plage coco khalin 点一杯可跳饱满沫沫沫沫 就像在sahara开拉法 就算没有拉法拉方 coupé也拉扎 抵巴自欣蓝牙低音抵巴也不差 让你做上我的副驾